훔쳐 안났어요 저장할까? 뚜지 나와! 나이스! 잡았다! 아 왜 클릭이 안돼? 이상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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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더 더 더 때릴까? 차라리? 어때요 여러분들? 더 더 팬 다음에 체력을 아주 딸피로 만들어 온 다음에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왜 이렇게 하냐고?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게다가 실바나스도 격투 능력도 올릴 수 있어요 얘들아 호도르! 가만있어봐 격투에 쌍불 들어와 있는 애가 있을거야 데려와 이때 아니면 훈련 언제 시키겠어 아... 아 비관러서 죽으면 둘이 죽었지 아 지금... 후아나도 시킬까? 후아나 격투 능력 좀 올려놓자 아... 어차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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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버렸어 아 출혈이 너무 낮구나 오케이 어느정도인지 알았어 실바랑만 패야겠다 틋자 좀 지나가서 괜찮아 틋자까지 틋자 여기까지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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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 될거같은 파순이랑 일대일이네 구조해 이제 어 너 아팠지 팥순이 위험한데 아까 팥순이 위험하던데 강철장금 줬어야 되는데 저장하자 딱 죽지 않을만큼 패 놔야돼 회복이 오래걸리지 우리 중에서 또 의술이 높은 애한테 또 치료를 받으셔야지 아니 아냐아냐 의술이 높으면 안돼 감염됐을때만 감염상처만 저기로 하고 의술이 떨어지는 애로 하는게 나을거 같다 그래야 회복이 덧있지 그래야 회복이 덧있지 그래야 회복이 덧있지 인턴 보내드리자 인턴 의술에 또 일각은 있지만 아 까줌마 적절하다 까줌마 오케이 까줌마 시켜야지 히퍼한테 예약됐어 아씨 히퍼 어딨어 야 안돼 야 걔 고급치료받으면 안된단 말야 히퍼 어디갔지? 의사가 아니야? 아 치료 히힛 됐어 비관론자 앞에 밖에 나와서 깽판치다 죽어버렸어요 얘 쓸모없어서 제가 없애버렸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쐈으면 전자의 속초에 덤비면 안되지 레고라스 방에 숨었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방에 숨는거 괜찮지 까줌마 열심히 해 어? 이런 기회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 인턴에게는 최고의 기회죠 아 의학레벨 올라가는거 보소 응? 흐어어어어어어어 흐흐흐흐흫 뭐지? 개무섭다 까줌마한테 맡긴다 조련은 이제부터 의학에 열정이 있어 주진없나 이제? 상태가 안좋은데 헤미컨 먼저 운반해라 치료랑 오래걸리겠네 이거 천식이 좀 있네 천식도 뭐 치료하면 되지 한 번에 여러개 못드냐? 아 페미카 아깝다 이거 집에 데려오면은 다 저긴데 바로 변하지는 않을거야 감자재배중이네 다행히 재배철이라서 그나마 괜찮네요 누구야? 사냥? 하하 이거 이거 또를 시키면 안되는데 누움하고 레골라스한테 맡겨야겠다 체리지마 이 놈아 체리지마 이 놈아 체리지마 이 놈아 난리났네 아아 교무시간 조절해줘야 된다고 사냥? 아 그러네 아니 괜찮아 누워있으라 그래 하루정도 누워있는건 괜찮아 왜 시간은 어떻게 하더라? 음 됐다 아 휴식시간이야 애들이 없네 아 이걸 여태 아 이걸 왜 여태까지 안했지? 참 참 참 참 먹는 시간 있어요 참 참 먹고 이걸 여태까지 안했네 아씨 여덟시부터 자서 수면시간이 몇시간이냐 여덟시간 1 2 3 7 8 2 휴식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아 아 자갈지지장님 아이고 일반양 감사합니다 아까 아침에도 근데 휴식 후원해주셨던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트럼보 먹잇값으로 야 또 존많이 먹어야지 또 이게 아 요리에 아니 의학에 열정이 불탄다 좋다 조금 안정화된거 같아요 흐드로 카사노버만 살짝 살짝 멘탈이 깨져있고 컴포넌트도 아까 내가 캘라고 시켜놨었는데 캘나? 레.. 레구아 쫒.. 쫒아내자고? 아니야 두 명 얘네 테이밍해 얘네 뭐 그렇게 그렇게 난이도가 낮진 않아요 아니야 이렇게 높진 않아요 간수를 여러 명 둘까봐 완전히 네 명인데 호화 위도우는 이제 연구중인데 왜 카우보이 모이즈가 왜 여깄지? 사냥은 다시 걸을 수 있대요 치료중이다 아 진짜 오래 걸린다 이게 다양한 무기로 상해를 입으면 다양하게 치료를 해야되서 개이득이야 암사사 한 마리 도축할까? 도축해버려 아 송신기 컴포넌트가 없다니까 지금 내가 아까 채굴하라고 시켜놓은게 있었는데 합성원단 아깝다 아우 페미카 아까워 아 페미카 빨리 좀 날라라 아이씨 동물들 뭐해 자유 내가 해놨을텐데 효도로하고 파순이한테 하나 주워야겠다 저렇게 주워놓으면은 알아서 이동시키겠지 아 운반팀한테 운반한테 동물을 많이 줘야겠구나 운반 운반하는 애는 결국에는 조련이 높아야되네 발이 발이 빠르고 조련이 높으네 초도로 멘탈 완전 나왔어 아 까줌마 하루제일 치료하고 있어 사냥이 무기가 없네 격투 능력이 있으니까 파순이한테 저거 뭐야 저거 죽음 카사노바 멘탈 나갔네 헌터 공격중 카사노바한테 멘탈 나갈만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 저장했나? 저장 언제 했지? 광란 광란 근데 저거 놔둬도 되지 않나? 아 아까 이때구나 응 식량이 없어 식량이 야야야 어딨어 카사노바 어딨냐? 이거 하고서 멘탈 나가던데?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거 지금 애들한테 내가 휴식시간을 줬긴 줬는데 아 잠깐만 지정 안되있잖아 그거 아 다시 해야 돼 휴식을 2시간씩만 줄까? 그렇지 야 이거 복지 쩐다 최고의 복지다 그리고 자 수면 11시까지 일을 하게 할까? 2시부터 9시까지 자게 하고 쉴 때 같이 쉬고 됐어 6시까지 밤사이 6시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냥은 왜 쓰러져 있냐고요? 아까 깽판 쳐가지고. 야 저격수총 하나 만드는 거 엄청 오래 걸린다. 보통 일이 아니네. 시청료받아라. 럭키바바님 시청료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료받아라. 시청료받아라. 넘나 비싼 것. 스탑빛. 누구야. 카사노받아 또 멘탈 나갔네. 아 참새랑 싸우고 있어.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되겠지. 누가 이길까. 참샤 이길 것 같다. 격수는 게 높아서. 효도로 또 멘탈 나갔네. 야야야 효도로야. 그거 아니야. 참새 눕혀버렸네. 아씨. 난리 났네 진짜. 아 기절됐어. 효도로 보소. 효도로 보소. 야야야 트럼보한테. 뭐야 에루야야 또 뭐야. 야 하지마. 야 난리 났네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근데 애들이 멘탈 다 터져서 다행이에요. 멘탈이 다 터져서 터질 멘탈이 없어. 게이득. 보이시죠? 야 여기 언제 짓냐. 여긴 진짜. 컴포먼트 다 들어가네 여기에. 으흐. 고급 작업대 저게 엄청 비싸네. 전력이 왜 모자라지 근데. 발전기나 더 박아야겠네. 그 그 아까 그 부품 캔 거 다 쓴 거네. 저게. 부품이 뭐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건 어디 찾을 수가 없으니까. 여기 있는 게 250개 있는데. 여기 있는 게 250개 있는데. 어! 여기 있다. 압축된 기계라. 카사노바 멘탈 나갔네. 하하. 참. 안정화 빨리 시켜야겠다. 아. 답도 없어. 답도 없어. 내 골랐어. 맥주. 안돼! 골랐어. 맥주야. 안돼 안돼. 맥주를 왜 먹어. 너 그거 막 먹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. 카사노바. 너 맥주 먹고 자. 맥주 먹고 자. 몸이 아플 때는 맥주야. 뭐야. 아! 또 강란이야? 아이씨 진짜. 왜 그러실까. 누구 불러야 되냐. 헌터 부르자. 헌터. 헌터야. 얘 제 앞에. 얘 방금 광란 나지 않았나요? 바로 기절. 뭐야. 너 멘탈 나갔지? 맥주 먹으러. 살짝. 살짝 맞았나봐. 아. 여성? 아니. 여성은 뭐. 괜찮긴 한데. 까주 엄마. 어디 있어. 까주 엄마. 까주 엄마. 멘탈. 까주 엄마. 언제까지 치료해요. 하지만 맥주 먹고 해. 맥주 먹고 해. 맥주. 술 기운해. 역시 수술하는 거야. 자. 가자. 달아올랐어. 술 달아올랐어. 엄청난 배고픔. 식사하고 하세요. 식사하고. 술 먹고 식사하고. 이렇게. 이게 간단한 식사. 칸이 너무 좁아서. 동시에. 두명이 안 되네. 아니. 이럴수가. 이럴수가 있네. 적혀줘야겠네. 아씨. exerc. 수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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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건 대체? 아닌가? 야 레골라스야! 너 하면 안돼! 그거 까줌마꺼야 출혈이 지금 엄청나다 의식 매우 나쁨 고통 극도 허기진다 허기진데? 식사전달 감자 드려 감자 드려 감자 7개 드시면 얼마나 차나 볼까요 한번? 뭐야 한거야? 야 감염됐잖아 출혈이 심각하고 야 까줌마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이거 골라우스한테 맡기는게 나을 것 같아 위험하다 이거 죽으면 안돼 오늘도 시작되는 까마개 극한지 아유 하이브리드님 감사합니다 삼만양 정말 감사합니다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후원이 막 터지냐 당감하구만 뭘 먼저 치료할지 순서를 정할 수도 없네 확실히 의학이 높으니까 훨씬 빠르구나 뭐야 야야야야야 탈옥이 또? 탈옥 지금 안되 돌려 시간 돌려 호돌은 왜 기절해 있어 아유 언제야 이거 한참전인거같은데? 사냥이 무기가 없네 사냥 먹쥬 먹어라 마셔 마셔 히포가 트럼프가 간 쇼크 트럼프가 감염은 안되는게 나을거같애 그쵸? 감염은 안되는게 나을거같고 테이밍 가만있어봐 아줌마가 테이밍 전문 아닌가? 누구야 누구 맥주 마시러할까? 트럼프가 약써서 치료하라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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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저렇게 해야 이게 꽤 할만해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카사노버 맥주 먹으러 가요 그냥 무기없어 고맙습니다 후경이들은 여러가지 델 encry soci Snapchat 를 위한 섹яти 닭고기 껍질 감사합니다.